윈디의 미국해양대기청 GFS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후태풍 피라피룬이 한국을 향하여 북상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시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 50분 현재 미국해양대기청 GFS에서는 7월 21일 사이에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발생한 사후태풍 피라피룬이 어제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모의하였으나 오늘은 더욱 급격하게 저해전 서편향하여서 오키나와를 통과한 후에 한국 제주도와 중국 상하이 근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호 태풍 개미 소식입니다. 윈디의 미국해양대기청 GFS에서는 7월 29일 오후 5시에 필리핀 북부 루손섬 근처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7월 22일 월요일에 중국 홍콩 인근 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3호 태풍 개미에 대해서 강한 저기압 비구름대 표시만 하면서 7월 21일에서 2일 사이에 홍콩 인근에 상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할지는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7월 22일 월요일에는 중국 홍콩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